한화생명이 한국표준협회와 한국서비스경영학회가 국내 콜센터 서비스 품질 수준의 향상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올해 처음 실시한 2012 KSCQI 콜센터 품질지수 인증 수여식에서 생명보험 부문 1위로 선정됐습니다. 한화생명 이주연 기자입니다. KSCQI 조사는 약 20명 이상의 상담사를 보유한 기업의 콜센터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모니터 요원이 가상고객으로 직접 전화하고 전문 요원이 평가하는 미스터리 콜 조사와 이메일을 통한 설문 등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지속적인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한화생명은 지난해 7월 콜센터 서비스 헌장인 콜센터 서비스웨이를 선포하고 노력해온 결과 이번 조사에서 업종 1위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한화생명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NCSI에서도 1위를 달성해 대외평가 전 부문 1위로 업계를 선도하는 콜센터 고객의 행복을 경험하는 콜센터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한화금융 네트워크 한화생명 이주연입니다.